오케이 어 응 응 응 응 영어 못했어 에헤이클렀네 어쨌든 결론은 영어 못했다는거잖아 오케이 둘이 아는사이요? 모르는사이요? 오케이 못했네요 VM 1회 5 그러면 틀리면 숙제하는거 알죠? 네 조금 했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고 어려웠죠? 이번건 코가 뭐던가요? Nose 쓰는방법은 와우 잘하네요 여기 근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쓰기 어려운 단어들 문어는 Octopus 혹시 쓰는법 기억나나요? O T 안녕 O P U 와우 잘했어 근데 이러면 오토퍼스고 여기 뭐하나 넣어줘야돼 O Octopus 예 예 터퍼스잖아 그러면 어 크 소리내주는걸로 함 써야돼 Octopus 뭐라고? 그렇지 C야 그래서 Octopus 예요 오케이 요정도면 통과 Octopu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은 Net 바이올린하고는 아니겠지 저런소리가 Net 잘 썼구요 아이고 Net 그 다음에 목은 넥 넥 와우 오우 세연이 엄청 늘었는데 네 그 다음에 돼지는 TIG TIG O TIG O TIG 예 여기 돼지도 다 하고있어 까불지말구요 그 다음에 타조는 OSTRECH OSTRECH 오우 쓰는 방법을 OSTRE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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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. 리하고 취. 아스트. r. 리. 오우. 잘했어. 자 얘만 아이가 내면 됐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아스트. 그 다음에 애가 합쳐서 그래서 애가 아스트릿지 오 숙이 많이 늘었는데 그 다음 달은 쓰는 방법은 그 다음에 펜은 쓰는 법 페르군 펜쯤이야 그치 그 다음에 냄비단지 팟 쓰는 법은 오우 굿 팟 그 다음에 우유는 밀크 쓰는 방법은 아이 엘 엘 엘 그치 밀크 그 다음엔 문제에 어물렛이 넣어졌다 어떻게 쓰면 될까 이어 o 엘 s s s 됐습니까? 오케이 이 녀석만 조심하면 되겠네 시험 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는 쓰는 법은 MOM 오케이 베리굿 오우 하마터로 숙제할 뻔했는데 다행이네